제가 최근에 올레드라서 우리 채널K 전문가들 수익률 등수를 해요 등수를 하는데 제가 과거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올레드라고 신경을 썼는데 3등 밖에 나가는 달이 없어요. 계속 1, 2, 3등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하느냐 뭐 할 게 없어요. 우리 8종목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8종목 중에 6종목을 항신해가 삼성전자 2개 삼성전자 우선주 2개 하이닉스 2개 추천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 한 20명 있는데 항상 어떤 데 1등 3등 안에 나간 적이 없어요. 3등 안에 나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자꾸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상한가 가는 종목 저 종목을 내가 찍어야 되겠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수하거나 안하거나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소. 여러분 복이 그런 복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복은 까재미 복이다. 까재미 복. 까재미 복이야. 까재미 복.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삼성전자 사가지고 이 두 가지 방법 매매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방법을 꼭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DX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자 ADX가 기본값의 2, 3, 1 간격으로 넓어지면 단기 고점. 단기 고점과 저점. 이게 이제 ADX 고점이 꺾일 때 이게 이제 3, 4번 같이 쓰겠습니다. 같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삼성 ADX를 이렇게 매일 적습니다. ADX를 적다가 보면 적다가 이렇게 확 꺾이는 경우는 확 꺾이는 경우는 이거는 바로 이제 이런 경우인데 ADX가 이게 보면 생각보다 끝부분에서 ADX를 매일 숫자, ADX를 매일 숫자를 씁니다. ADX 숫자가 있어요. 21. 이 숫자를. 그러면 ADX가 예를 들어서 20인데 오늘 20이다. 내일 21이다. 내일 21.5다. 그 다음에 23. 이렇게 ADX가 이 숫자 이 간격이 간격이 2일에서 3일 늘어나면은 공격적으로 사도됩니다. 아 그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 방금 이 모더리도 안구도 없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럴 때 어떻게 사느냐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는데 ADX가 그러면 이제 2, 3일이라고 했잖아요. 2, 3일이면 ADX 기준에 2, 3일입니다. 2, 3일에서 주식을 사라. 이럴 때 면 요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ADX 이제 자 한번 볼게요. ADX가 요거는 처음입니다. 바닥에서 한번 볼게요. 보면 ADX가 이렇게 3일 되는 날이죠. 3일 되는 날. 이게 3일 되는 날 늘어나요. 이 ADX가. 3일 되는 날 매수를 해도 매수하면 거의 이게 3일 되는 날이 10일이나 20일 신고가입니다. 이제가. 20일이나 10일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문제 때 뭐 10일이 편이나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 사라. 내가 아까 전에 여러 문제 듣기 전에 ADX가 70이 되면 70이 되면 이거는 내가 좀 위험하다. ADX도 과열이 있거든요. 과열이. 근데 ADX가 80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ADX가 거의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DX를 더 이제 아 박베리님 보너스를 줘도 됩니까? ADX를 속된 말로 진바닥이 있잖아요. 진바닥. 진바닥과 단기 고점. 그러니까 ADX가 고점 안 가고 꺾이는 이때 이제 경계. 경계. 예를 들어서 곧 ADX가 꺾일 가능성이 경계성이 있습니다. 경계성. 이 경계성 있죠. 이 경계성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계성. 이 경계성이죠. 이런 경계성입니다. 이 경계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곧 이제 경계가. 이때 경계가 뭐냐. 이때 경계가 여러분 투자 심리선입니다. 투자 심리선. 투자 심리선을 꼭 봐주세요. 이 투자 심리선이 투자 심리선이 이 ADX하고 겹쳐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투자 심리선이 뭡니까? 투자 심리선이 주가가 열흘 동안 매치에 올랐느냐. 주가가 이제 열흘 동안 매치를 올랐느냐. 이거를 보는 게 투자 심리선이에요. 투자 심리선입니다. 그러면 ADX가 상승을 합니다. ADX가 이 앞에 보시면 ADX가 이제 상승을 하죠. ADX가 상승하는데 투자 심리선이 과열로 들어갑니다. 과열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죠.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3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틀 꺾일 때 때려버리세요. 이틀. 여러분 투자 심리선은 또 뭡니까? 동행성입니다. 이것도 동행성이죠. 견들차드가 양보인의 업무에 따라서 바로 나와버립니다. 이것도 아침 일찍 나와요. 그러니까 ADX가 투자 심리선 이틀 되죠. 되죠. 여기서 매도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치면 됩니다. ADX. 그러니까 과열될 때는 주식 파는 우리가 주식이 빵 뜨면 팔라 하는 습성이 있는데 과열에서는 팔지 마세요. 과열에서는. 과열에서는 팔지 마세요. 과열에서 팔지 말고 이 투자 심리. 그러면 지금 주가 한번 보게. 지금 주가. 자 지금 주가 보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가가 과열 이탈이죠. 과열 이탈입니다. 과열 이탈. 과열 이탈. 아직까지는 버티도 돼요. 버텨도. 아직까지 버텨도 되죠. 아직까지 버텨도 됩니다. 과열 이탈 상태에서 ADX가 한 번 조금이라도 꺾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때려버려야 됩니다. 아니요. 투자 심리선 과열 이탈이. 그러니까 ADX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투자 심리선이 과열 들어가면 단기 고점이 가까워진다는 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으로. 재밌습니까. 초보들은 참 힘들죠. 지금 차근차근 공부하신 분들은 요즘 막 이제 여러분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제 돈 왜 있는지 알죠. 예? 돈 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알죠. 요즘 이제 실력이 느는 분들은 이제 고급형 들어오고부터 엄청 좋아가지고 지금 좋아 죽습니다. 지금 중급하고 초보들만 죽어놔요. 지금. 그러니까 ADX하고 C입니다. 왜? ADX가 출세지표잖아요. ADX가 출세지표 아닙니까? ADX가 출세지표인데 그 출세지표에 그렇죠. 그렇죠. ADX가 출세지표 아닙니까? 그 출세지표에 어떻게 해요? 내가 추세가 올라가더라도 과열이 다 고점이다. 한번 볼게요. 이 ADX가 자 과거에 열어볼게요. 과거에 항시 과열 침체 이후에 단기 저점이었고요. 과열 이후에 단기 고점이었고 이거는 백발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진짜 미치겠다. 오빠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면 1번 한 번 쳐주세요. 1번 한 번 쳐주세요. 손가락 안 부러졌으면 쳐주세요. 나도 1번 한 번 쳐보자. 여러분 음악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박PD님의 음악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겠다. 어떨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박PD님은 왜 알았어요? 뱀 좋아하는 거. 뱀 딱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오늘 사실 이까지 안 나와야 되는데 박PD님이 몸도 약한데 나를 반기기 때문에 놓쳐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거의 지금 결론은 뭡니까? 과열 이후에 과열 이후에 주가 지금 단기 고점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고점입니다. 단기 고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모른다 예쁘고 뭐 정수장님 뭐하냐 예쁘면 내가 미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우리 고향 청송 사과축제 합니다. 혹시 가실 분은 항시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이전동 부동면 이전동 신익삼시 아들 청송촌놈 신창화이가 내 친구다. 이러면 무조건 30% 할인해 준다고 했어요. 진짜입니다. 거기 사과집이 여러 집이 있는데 박형규씨 찾아갔어요. 진짜 30% 해주기로 했어요. 내가 합의 봤어요. 우리 선배가 나서 자기 손에 놔도 30% 합의해 주기로 했어요. 30% 할인해 주기로 했으니까 오늘 막 세일입니다. 세일. 우리 또 썬농장도 30% 세일해 주기로 했어요. 썬농장. 미모가 출중한 썬농장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 오늘 박PD님 내가 본정신이 아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게 나쁘다. 단기 고점과 저점 때를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건 더 예쁠까 박PD님 한 건 더 가쁠까 오늘 이미 막 갔는데 어 막 갈까요 고점에는 RSI 저점에는 윌리엄스 R 쓰세요. 아하 야 이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고점에서는 RSI 야 올까 욕을 얻어먹겠다 RSI 수치는 구스세요 RSI 고점에는 RSI 저점에는 윌리엄스 R 야 오늘 난리 났다 오늘 우리 채널K 응 저점에는 윌리엄스 R 윌리엄스 R은 수치를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땡기지 마세요. 올라갈 때 윌리엄스 R 과열 진입 이렇게 자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갈 때 ADX가 올라가면서 ADX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과열 진입에서만 사야 돼요. 과열 진입 사야 돼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과열 ADX가 올라갈 때 과열 진입 ADX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과열 진입 윌리엄스 R 주식 살 때는 아유 막 추워낙 아시겠죠. 오늘 마음에 듭니까. 오늘 마음에 들어요. 오늘 막 다 풀었다. 다 풀었다. 오늘 맞고. 하도 고점 은행이요. 저점 은행이요. 물어 사사. 내가 물어가지고 아니 이제는 대놓고 판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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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단계 고점 저점 알겠죠. 주식도 잘 맞아요. 주식도 이거는. 주식은. 주식 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 고점이 저점인지 봅시다. 투자 심리선 딱 피해 봅니다. 첫째. 컴퓨터 내리게 있어야 돼요. 투자 심리선 볼게요. 투자 심리선. 투자 심리선 꺾였어요. 과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 사이에 보면 돼요. 아래 사이에 보면 돼요. 자 삼성전자 뭡니까. 삼성전자 희한하죠. 쪽집게다. 오늘 아침에. 쪽집게다. 음악을 울려라. 아. ㄹㄹㄹㄹ. 아따. 박PD님 음악이 선고 간 거 아닙니다. 옆에. 옆에 그 여PD님이 선고 간 거예요. 박PD님은 이렇게 교양 있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뱀 파는 거 맞아요. 이제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ADX 자 박비대님이 1편부터 쭉 한번 펴주세요 자 1편 여러분 ADX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걸 굉장히 미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적는 겁니다 어제는 얼마인데 오늘 얼마 첫 번째 뭡니까? ADX가 저점 외에 매수할 때 전고점이나 전저점 돌파할 때 꼭 사셔야 됩니다 전저점과 전고파할 때 아껴보시죠 뭡니까? 양봉장대와 갭 상승이 ADX 전고점 돌파나 전저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전고점 가까워지거나 전저점 가까워지면서 뭐를 보면서 윌리엄설 과열 진입이면 양봉장대 나온단 말이다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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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라고 적어라고 1번 2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여러분 양봉 다 쳐보세요 이거요 거의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동시성이에요 동시성이에요 그런데 강도가 너무 셉니까? 공부 강도가 아 너무 센 것 같아요 아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내가 살 때 어떻게 해야 돼? 살 때 방금 했잖아 ADX가 상승 전고점 돌파하면서 윌리엄설 과열 진입 들어갈 때 추격 매수 핑핑핑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ADX 기본값이 2, 3일 간격 이거는 뭡니까? 저점에서 살 때 저점에서 살 때 그 다음에 ADX가 고점에 팔 때 ADX가 어떻게 해요? ADX가 2, 3일 간격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자 저점에서 늘어날 때도 윌리엄설 과열 진입 ADX가 고점에서 고점이 줄어들 때 뭐고? RSI 구해가지고 매도하십시오 거의 여러분 안 집니다 안 져요 안 셉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따 오늘 막 화끈하게 해봅다 화끈하게 해봅다 예 화끈하게 해봅다 화끈하게 해봅다 화끈하게 해봅다 화끈하게 해봅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지지난주는 저희 아버지 자산인데 지난주는 엄마 추도식이었는데 엄마 추도식은 내가 웃습니다 왜 웃냐면 저희 어머니는 천국 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천국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추도식은 제가 안 옵니다 안 오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극락이나 천국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추도식은 제가 안 울어요 왜 안 웃냐 천국을 저도 가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불호자가 원래 잘 씁니다 잘 써요 불호자가 잘 써서 제가 어머니 저 때 편지 하나 썼어요 어머니 저 때 편지 샀는데 그냥 편지 단순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갈 뿐도 없네 하여튼 어머니 저 때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어머니 저 때 편지 별 거 있겠습니까 잘 있나 안부 편지를 한 거 샀고 또 아버지하고 싸우지 마라고 편지 썼는데 한번 읽고 제가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우리 경상도는 어머니를 어매라고 합니다 그리운 어매 오늘은 어매 천국 입학날이네요 이렇게 썼어요 입학날이네요 어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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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매야 뭘 그리 급해서 내 나이 59세에 그리 일찍 천국 가쁘노 너무 원망스럽고 한없이 한스럽대 눈물이 나네요 늦가을 가을 아름다운 낙엽 어매 때문에 나이 들수록 더욱더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지난주부터 어매 사진을 보면서 그리 눈물이 한없이 나네요 10년 20년 30년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어매가 그립고 그립습니다 14살의 시집와 아들 귀한 집에 영급보 딸 내놓고 구박구박 이루 말할 수 없이 받고 유랑기 있는 아버지 타박 받으면서 새벽마다 창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한 어매를 생각하니 뼛골이 아프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호강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리 일찍 갚으면 남은 자식들은 어쩌노 우리 그리운 우리 어매야 좋은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는 것 보고 천국 가야 백점 부모라는데 그런 것으로 어매는 빵점이 돼이 어매 나도 산날보다 적게 남았다 어매 물러주신 신앙과 항시 가난한 사람 내 몸같이 도우면서 천국 문 앞에서 기쁨으로 기쁜 눈물로 만나도록 노력하구나 엄마 천국에서 아버지하고 싸우지 마라 하늘 보면서 아버지 욕도 하지 마라 그거는 집사가 할 일이 아니데이 그리운 어매야 짜증나게 그립고 그립고 눈물난 데이 오늘 천국 입학 날 엄마 좋아하는 고기 무궁을 난다 천국에서 아프지 말고 항시 찬양 부르면서 잘 지내소 내년에 보시도 고 안동 김씨 우리 엄마 만호입니다 이름이 고 안동 김씨 만호 집사 막내 아들 청송촌님 신창환 사모국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15세에 시집 왔어요 15세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 큰누님을 17살에 낳았어요 17살에 낳아가지고 59세 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참 여러분도 오래 사십시오 자식 호화관 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도착하셔야 되는데 참 그래 가슴이 아프네요 부모님 살아계시는 보통 복아닙니다 복아닙니다 이렇게 삽니다 저는 참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제가 은퇴 은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쳐드리고 하겠습니다 얘는 저 마음을 아는지 저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욕하는데 여러분 공부 천천히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몸 안 좋다고 또 한약 보낸 분 공진당 보낸 분 너무 많아요 저희 회사로 보내고 또 내 사무실에도 보낸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 저 필리핀 몬탈반 쓰레기 하치장에 32인승 버스 두 대를 사과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학생들이 차가 없어서 할 거를 못 가요 그래서 32인승 버스 중고를 두 대를 버스 한 대 스타렉터 한 대 두 대 사서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dx는 절대 항시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adx는 하려면 달달 외우고 안하면 안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필요하게 지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달달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이럴 때 한절기니까 조심하시고 주위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꼭 우리 방송을 좀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 방송이 그런 게 힘이 된다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나 후 다음 주 상황을 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밤 9시에서 12시 저녁 10일 20일 60일 이평 강의하듯이 일목균형표 강의를 3시간으로 무료로 키워드립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이 있습니다 키워드립에서 공개 방송으로 한번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의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감사합니다 청성천읍 신창환입니다 성평 감사합니다.